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깝게 빠졌는데요.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을 보는 눈은 제각각입니다. 지난주 빅테크 업종들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반면에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 2분기부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거나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혹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실적이 발표된 빅테크 종목들, 투자 회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한 달 전에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본인들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며 약세론을 철회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이는 완전히 틀렸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매도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 내년까지 실적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되는 긍정적인 전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은 2022년 애플의 사업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애플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매출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애플의 사업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의 매출은 2021년의 매출보다 크게 하회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긍정적인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웰시파고 측에서는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100달러에서 4,5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1분기와 같은 고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당일 배송이 현재 강화하고 있고 식품 부문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막대하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마존을 전망을 낙관하는 근거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망은 웨드부시의 전망인데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획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수급 가시선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죠. 비트코인과 규제 크레딧으로 실적을 올리면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밝히면서 테슬라가 당초 일정대로 독일 베를린 그리고 미국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이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정적인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대표적인 진행자죠. 짐 크레머는 테슬라가 포드와 GM을 간과하지 말 것이라며 SNL에 출연할 때가 아니다 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GM과 포드 모터스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을 엘론 머스크가 경쟁사로 보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머스크가 지금은 SNL에 출연할 때가 아니라 본인의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때다 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